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캔피셔가 지은 슈퍼스톡스입니다. 부제는 3년에 10배 상승하는 대박 주식을 찾아라입니다. 그러면 캔피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치투자의 필수지표 PSRE 창시자이자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전략가 워렌 버핏이 정신적 스승으로 모신다는 성장주 투자의 거장 필리피셔의 아들로 미국 언론이 인정한 가장 정확한 시장 전문가로 불린다. 2018년 기준 운용자산이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셔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이기도 하다. 이 책이 좋은 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은 실패없는 대박 주식 슈퍼스톡, 파트 2는 슈퍼스톡을 발굴하는 핵심 지표, 파트 3은 슈퍼스톡과 슈퍼컴퍼니, 파트 4는 가장 완벽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 파트 5는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슈퍼스톡 투자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파트 3까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3까지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감수의 글의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요약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수의 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수의 글, 비상시국에 사용할 비밀병기 슈퍼스톡. 펀더멘탈이 뛰어난 슈퍼컴퍼니에 투자하면 높은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큼 펀더멘탈이 뛰어난 슈퍼컴퍼니라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미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당분간 그런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달려들어 너무 비싼 가격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익률은 높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성장률이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면 실망감과 우려감에 휩싸여 큰 폭의 주가 조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슈퍼컴퍼니라고 해서 엄청난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슈퍼스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캠피셔에 따르면 슈퍼스톡이란 주가가 적게는 5년에서 3배 이상 연봉리 25% 크게는 3년에 10배 연봉리 115% 상승하는 종목을 말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대박 종목인 것입니다. 장래가 유망하여 투자자들이 관심을 한몸에 받던 슈퍼컴퍼니라도 성장하다 보면 피치 못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겪게 되는 성장통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약간은 소극적으로 발을 빼게 됩니다. 이렇게 조심하는 태도들이 조금씩 모이다 보면 결국에는 큰 폭의 주가 조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첫째로 뛰어난 성장세를 구가하던 슈퍼컴퍼니였는데 둘째로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완벽한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셋째로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여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수반됩니다. 캠피셔는 바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슈퍼컴퍼니에서 슈퍼스톡이 탄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엉길로 조용히 사라지는 기업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과연 캠피셔는 어떻게 옥석을 판별해 냈을까요? 캠피셔가 제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체 자금 조달을 통해서 약 15-20%의 장기 평균 성장률을 창출한다. 둘째, 5%가 넘긴 장기 평균 세후 순이익률을 창출한다. 셋째, PSR 0.75 이하에서 매수한다. 이를 알기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성장이나 이익이 예전만큼은 안되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수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적자로 전환되거나 자금이 부족하여 부채에 유전하여 연명하는 상황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은 꾸준하게 유지되어 PSR이 0.75에 해당할 정도로 주가가 저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은 조금만 회복되면 또는 회복될 조짐만 보여도 주가가 용술철처럼 튀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캠피셔가 추구하는 슈퍼스톡은 일종의 턴어라운드 스타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중심 개념인 PSR은 주식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기도 합니다. 캠피셔는 자신이 이 개념을 최초로 고안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PSR은 실제 생활경제적으로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식당이나 가게를 인수할 때 흔히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합니다. 이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회계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 매출만 가능하다면 이익이야 새로 인수할 사람이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익보다는 매출이 가능한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이익이 줄어들면 퍼는 급격히 악화되겠지요. 그러니까 저퍼에 투자하는 전통적인 가치투자 전략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익은 악화되더라도 매출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점이지요. 매출액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퍼로는 판단하기 힘들 때 PSR은 꽤 괜찮은 대안이 됩니다. PSR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PSR은 P 나누기 SPS, PSR은 주가 매출액 배수, P는 주가, SPS는 주당 매출액. 캠피셔가 언급했듯이 순익률이 높을수록 적정 PSR은 커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제 PSR이 낮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캠피셔는 PSR이 0.75 이하라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절대값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어느정도 이익과 성장률이 유지된 기업이라는 사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캠피셔가 무조건 PSR이 낮은 종목을 권했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캠피셔는 자신의 후속작인 세계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해서 PSR을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PSR은 그 힘을 대부분 잃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PSR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성급하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아시아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앞으로도 심각한 경제위기나 불경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시경제적인 위기상황이 닫히면 기업의 존망이 문제가 되는 긴박한 상황이므로 이익이 다소 악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질 곳은 매출액이라도 어느정도 유지되는 기업인 것입니다. 이는 퍼 등의 이익에 기반한 투자지표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PSR이야말로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PSR은 비상시국에서 은밀히 꺼내서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투자자의 비밀병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실패없는 대박주식 슈퍼스톡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결함이라는 시험에 들게 된다. 결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회사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지만 이겨내는 회사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지만 곧 이겨내고 말 회사를 정확히 골라내는 것이 바로 슈퍼스톡 사냥의 핵심이다. 문제가 있어야 대박도 있다. 가장 높은 투자 수익은 아직 증권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소용주의에 투자할 때 나온다. 이 회사가 더 성장하고 금융계에서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마침내 제대로 평가할 때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상승하면서 투자 가치는 더욱 올라간다.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기업은 대개 생애주기를 거치는데 이러한 생애주기는 여러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품 수명주기다. 미숙한 신생기업의 경우 대개 경영진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러서 손실을 입거나 심지어 생존을 위협받기도 한다. 그러나 훌륭한 신생기업들은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업들은 더욱 좋은 회사로 발전한다. 슈퍼스톡의 성결 조건은 완벽한 결함.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은 회사가 취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발전한다는 뜻이다. 손실을 전혀 입지 않고 해를 거듭하면서 변함없이 빠르게 성장할 정도로 결함이 없는 기업은 거의 없다. 그런 기업이 있다면 금융계에서는 높이 우러러 볼 것이다. 이런 회사라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회사이니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할 것이다. 실리콘밸리에는 매년 초인류 회사들이 등장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명되는 회사들의 이름은 조금씩 바뀐다. 이런 회사들이 이른바 성장기업으로 간주되는 회사들이다. 이런 회사들에 대한 통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눈에 띄지 않는 빈팀이 조금 있을 뿐이다. 마침내 빈팀이 발견되면 주가는 떨어진다. 이때 낙폭이 매우 커서 주가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결국 주가가 회복되지 못하는 회사도 있다. 빈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이익이 축소되거나 사업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한다. 금융계에서는 이 주식에 대해 혹평을 퍼붓고 주가는 몇 달 만에 80%가 하락하기도 한다.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경영진이 결국 신통치 않다고 평가를 내린다. 아마도 경영진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생각한다. 시장 잠재력도 경영진이 설명했던 것보다 못하다고 평가하고 기술력도 약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회사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히려 이들이 지나치게 앞질러서 낙관적으로 생각해버린 경우가 많았다. 지나친 낙관이 더 큰 잘못이다. 그 회사는 십중팔구 매우 좋은 회사다. 문제는 기대와 주가가 일치감치 너무 올라간 데 있었다. 강한 기업은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는가? 한 제품의 순환주기는 창의적 제품 아이디어와 초기 시장 조사에서 시작된다.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많은 돈이 투입되고 초기에는 생산성이 저조하다. 이어 막대한 초기 마케팅 비용이 지출된다. 이 단계까지 아직 기획에 불과한 신제품은 돈만 빨아들일 뿐이다. 초기 주문이 일찌감치 들어오면 낙관론이 크게 부풀어오른다. 품질을 확실히 점검해서 제품의 평판을 유지하려다 보니 첫 출하는 일정보다 늦어지기 일수다. 마침내 제품 출하가 시작되고 매출이 늘어난다. 결국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이어 제품이 성숙기로 접어든다. 새로운 경쟁자들도 등장할 것이다. 시장은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매출이 정체된다. 몇 년 뒤 마침내 제품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제품이 완전한 성숙기에 이르렀다. 이 제품은 신기술로 대체될 것이다. 순이익률이 줄어들다가 끝내 사라진다. 조만간 이 생산 라인은 자본비용이 더 낮은 누군가에게 매각된다. 아니면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다. 결국 이 제품은 완전히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제품 수명주기다. 제품 수명주기에 따른 기업의 매출 변화는 그림 2-4처럼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제품 매출이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다시 하락한다는 거거든요. 제품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까지의 몇 년이 제품 수명의 전성기로서 이익의 대부분이 이 기간에 발생한다. 매출 하락기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대개 예측이 가능하다. 대개 제품이 절정기에 도달하기 오래전에 경영진은 제품이 활력을 잃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흔히 신제품을 개발해서 성장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다. 경영진이 이렇게 제대로 대처한다면 총 매출은 계속 성장하게 된다. 해를 거듭해서 경영진은 신제품에 대해 이 프로세스를 되풀이한다. 경영진은 단일 제품을 도입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제 경영진은 다양한 개발 단계에 도달한 여러 제품을 관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경영진은 실수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첫 제품이 활력을 잃는 시점을 적시에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추가 제품 개발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한다. 어쩌면 초기의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미온적일지도 모른다. 여러가지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어쨌든 그 결과 결함이 발생한다. 그림 29는 결함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매출이 일시적으로 정체되면서 이익이 감소한다. 심지어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매출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데도 이익이 줄어든다. 곧 이익이 손실로 바뀐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매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손실이 감소한다. 단기간에 수익성이 회복되고 이어서 이익이 꾸준히 증가한다. 전체 프로세스가 그림 2-10처럼 나타난다. 여기 보면 매출이 쭉 늘다가 정체되고 다시 매출 성장을 재개하는 건데요. 이익이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매출이 정점이 도달한 이후 매출이 정체되면서 이익이 급감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생기업들은 성장과정에서 결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흔하다. 최고의 젊은 경영진도 실수를 경험하면서 능력이 향상된다. 몇 년 뒤 이러한 소기업들은 처음 어려움을 겪었던 때보다 훨씬 큰 기업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몇 년을 돌아보면 그 순환 주기는 그림 2-10일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때로는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요인의 작용으로 여러 결함이 몇 년에 걸쳐 따로따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앞에서 설명한 결함을 경험할지 모른다. 두 번째로는 격심한 경쟁을 치르느라 결함을 경험할지 모르고 혹은 1974년에서 75년이나 1981년에서 82년 같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결함이 드러날지 모른다. 이유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심각한 결함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결함도 있다. 예를 들면 그림 2-10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익이 줄고 다시 늘다가 다시 줄고 다시 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성장주기 동안에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주가는 대개 이익보다도 훨씬 심하게 오르내린다. 제품 수명주기 초기 단계에서 매출과 이익이 솟아오르면 이제까지 무명이었던 기업이 제품과 기술력이 탁월하고 마케팅에 성견 지명이 있다고 높은 평판을 얻게 된다. 주가가 매출이나 이익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 이 기업이 신제품을 정시에 성공적으로 도입하면 주가는 대략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속도로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듯이 이 기업도 결함을 겪으면 주가는 아마 급락할 것이다. 한때 이 회사가 아주 훌륭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는 경영진에게서 성견 지명을 찾아볼 수 없다고 탓하면서 환멸을 느낀다. 결함을 정상적인 발전 과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기업을 비난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실망한 원스트리트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가 지나쳤던 것은 깨닫지 못하고 단지 경영진이 무능하다고 비난한다. 이 주식에 대한 환멸이 확산되면서 주가는 계속 추락한다. 주가의 30% 정도가 단 며칠 만에 사라지기도 하고 몇 달 만에 주가의 80% 이상이 날아가기도 한다. 그러다가 또다시 투자자들의 기대 수준을 과도하게 높이면 주가는 비현실적인 수준까지 치솟고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결함을 드러내면 주가는 또다시 폭락한다.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성장 주식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자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주가는 과도하게 추락한다. 유능한 경영진은 난관을 극복해내고 머지않아 매출이 살아난다. 뒤이어 이익도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익이 되살아남과 동시에 주가가 반등한다. 여러 해가 지나서 회사는 매출액과 이익에서 신기록을 세운다. 주가가 결함 기간보다 훨씬 올라간다. 처음부터 주식을 보유했다면 투자자는 몇 번 두려운 순간을 맞이했겠지만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결함이 드러난 직후 그러나 회복되기 전에 주식을 샀다면 경의적인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평균 이상 속도로 성장하는 회사의 주식을 결함이 드러난 직후 매수하면 바로 슈퍼스톡이 된다. 결함 현상이 주가를 찍어 누른다. 슈퍼스톡이 비상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바로 이 가격 압박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회사는 진정한 거대 기업으로 발전한다. 회사가 커질수록 성장률과 순이익률은 대개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주가가 오르기는 해도 빠르게 성장하던 소기업 시절에 비하면 훨씬 느른 속도로 오른다. 30년 뒤 매출 곡선의 결함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주가도 크게 오르내리지 않는다. 이는 그림 2-16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매출도 서서히 증가하고 이익도 서서히 증가하고 주가도 서서히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함의 패턴을 보았다. 결함은 빠르게 성장하는 소기업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매출이나 이익의 등락보다도 결함 때문에 주가가 훨씬 큰 폭으로 오르내린다. 이런 현상을 이용하면 결함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성장할 때까지 줄곧 기다릴 필요 없이 주가 등락의 대부분에서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슈퍼 컴퍼니에서 슈퍼 스톡을 만드는 것이 바로 결함이다. 이렇게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법을 배우면 슈퍼 스톡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여기까지 어떻게 슈퍼 스톡이 발생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이 부분이 가장 내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슈퍼 스톡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 슈퍼 스톡을 발굴하는 핵심 지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보다 확실한 방법은 기업을 사는 것이다. 퍼와 PBR도 버려라. 이들 지표는 기업의 전체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다.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주식을 사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 기업 전체를 통째로 사기 위해 사람들은 얼마를 지불하려고 할 것인가.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주가 매출액 배수 PSR과 주가 연구개발비 배수 PRR이다. 당신이 알던 밸류에이션 방법은 버려라. 시장에서 누구나 맞이하는 가장 큰 과제는 밸류에이션 방법을 파악하는 일이다. 밸류에이션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복잡한 작업도 아니다. 완벽하지 않은 경우라도 밸류에이션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좋은 점은 훌륭한 밸류에이션 방법일수록 단순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밸류에이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아주 드물다. 가장 흔한 밸류에이션 방법으로 사람들은 퍼와 PBR 등의 전통적인 척도를 사용한다. 그러나 사용법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이익이나 자산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어떤 활동에서 나온 결과다. 이익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주가의 움직임은 이익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이다. 이익과 자산도 무엇인가 때문에 움직인다. 우리는 그 원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 원인이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익 예측이 밸류에이션의 가장 흔한 형식이 되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 그럴까?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EPS 예측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 예측에는 착각을 일으키는 요소가 많다. 두 가지 기본적 방법을 살펴보자. 1. 저퍼학파. 이익에 기초하여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다. 낮은 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의 낮은 퍼가 지지될 것이라고 말한다. 낮은 퍼 옹호자들은 이익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머지않아 월스트리트에서도 깨달으리라고 믿는다. 이들은 그때가 되면 주가가 상승하리라고 기대한다. 이 방법은 세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EPS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일은 어떤 시기에서든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둘째, 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 수많은 임의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셋째,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은 없지만 설사 우리가 이익 예측을 완벽하게 해낸다고 해도 이 방법을 써서 벌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 성공적으로 적용할 경우 투자한 돈의 100%를 벌 수 있겠지만 10배를 벌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퍼와 PBR에 대한 견해 차이가 그 정도로 벌어질 만큼 비효율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2. 성장주 학파 이익 증가를 예측하여 종목을 찾는다. 성장주 학파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주가도 상승한다고 믿는다. 크게 성장하기만 한다면 처음 지불한 가격과는 상관없이 주가가 상승한다고 믿는다. 이익이 성장하면 퍼가 계속 낮아지므로 마치 눌러놓은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주가는 합당한 수준까지 계속 상승한다고 한다. 이러한 생각을 대변한 최악의 사례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성장주로 알려진 대형주에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다. 이익 성장이 기대의 만큼 현실로 나타나지 못하자 주가가 떨어졌다. 이 투자철에게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는 저퍼 학파와 마찬가지로 1개 분기나 2개 분기일지라도 이익을 앞질러 예측하는 일은 정말이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한계는 이익 예측이 맞는다 하더라도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주식시장은 미래의 가치를 할인하기 때문이다. 주가에는 이미 미래 성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오래된 격언, 시장은 알고 있다와 상통한다. 특히 성장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주식이라면 더욱 그렇다. 해답은 매출에 있다. 주식 매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라. 주당 지표는 잊어라. 더 근본적인 개념은 기업을 사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기업 전체를 통째로 사려면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투자자들이 항상 자신에게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한다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업 전체를 사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지불할 것인가? 우리는 다음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기업이 벌이는 사업의 가치. 이 사업과 관련된 기본 원가 구조. 오너 본인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는 PSR 주가 매출액 배수 실제 및 잠재 순이익률 PRR 주가 연구 개발비 배수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한다. 이러한 밸류에이션 개념이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다. 비상한 이익을 거두고자 한다면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을 피하는 것이 맞다. 내가 확보한 최상의 종목들은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거의 없어서 퍼가 의미 없거나 무한되었다. 나는 퍼 1000배 이상을 주고 매수한 주식에서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퍼 10배 이하를 주고 매수한 주식에서는 돈을 거의 벌지 못했다. 개인 투자자라면 손실이 발생하거나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회사를 통째로 사들일 때 밸류에이션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이 수수께끼를 풀면 저위험 고수익 투자 기회를 얻게 된다. 슈퍼스톡의 핵심 지표는 PSR 진정한 슈퍼스톡은 다음과 같은 주식이다. 1. 자체 자금 조달을 통해서 약 15-20%의 장기 연봉리 성장률을 창출한다. 2. 5%가 넘는 장기 평균 세후 순이익률을 창출한다. 3. PSR 0.75 이하에서 매수한다. PSR이란 무엇인가? PSR은 내가 즐겨 쓰는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종목평가 방법이다. 인기를 평가하는 척도로는 거의 완벽하다. PSR은 단기 순이익 대신 매출액을 사용한다는 점만 다를 뿐 퍼와 매우 비슷하다. 이것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지난 12개월 동안의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다. 시가총액을 계산하려면 주가에다 총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 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PSR을 보라고 하는가? 사업규모 대비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세계에서 매출액은 다른 변수보다 본질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에 가치가 있다. 사업의 기본 요소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장기간 급성장한 뒤 매출은 일시적으로 정체했을 뿐인데 이익은 대규모 흑자에서 소액 심지어 거액 적자로 반전한 기업들이 사례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슈퍼스톡을 만드는 슈퍼컴퍼니들의 매출액이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이익이 큰 폭으로 반전하는 모습은 흔히 나타난다. 슈퍼컴퍼니의 매출을 보면 최악의 상황도 매출이 몇 년간 정체를 보인 뒤 5에서 10% 하락하는 정도다. 그만큼 매출액은 다른 재무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므로 밸리에이션 과정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이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PSR은 기업의 매출액 한 단위당 주식시장이 지불하는 가격을 나타낸다. 이는 사실상 증권업계가 평가하는 기업의 인기도다. 개인 구매자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가치는 미래 매출액 규모와 미래 평균 순이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즉 미래의 사업을 얼마나 벌여서 돈을 얼마나 벌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사례를 들어보겠다. 연간 매출액이 1억 달라고 시가총액도 1억 달러인 회사라면 PSR은 분명히 1.0이다. 시가총액 1억 달러 나누기 매출액 1억 달러는 1. 이 회사가 벌어들인 세후 순이익률이 10%라고 가정하자. 매출액 1억 달러의 10%이므로 이익은 천만 달러. 그러면 회사의 펀은 10이다. 시가총액 1억 달러 나누기 이익 1천만 달러는 10. 만일 세후 순이익률이 5%라면 펀은 20이 된다. 매출액 1억 달러의 5%이므로 이익은 500만 달러. 1억 달러 나누기 500만 달러 20. 요점이 무엇인가? 주식을 성공적으로 매수하려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의 기초에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원인이란 사업 여건, 즉 매출을 올리는 제품의 원가 구조를 말한다. 단기 순이익, 순이익률, EPS 등의 결과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1주당 기준으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1주당 개념을 벗어나면 회사의 규모 등 회사 전체에 계속 집중할 수 있고 곧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관점이 PSR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슈퍼스톡을 발굴하는 PSR 3가지 공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슈퍼스톡으로 3에서 5년 사이에 3에서 10배의 수익을 올리려면 몇 가지 공식이 필요하다. 공식 1. PSR 1.5가 넘으면 피하고 3이 넘으면 절대 사지 말라. PSR이 이렇게 높은 주식도 빠르게 성장할 수는 있지만 과열일 뿐이다. 대규모 장기 손실의 위험을 떠안으면서 소규모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입장이 아니라면 손대지 말라. 소액 투자자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바다. 공식 2. PSR이 0.75 이하인 슈퍼컴퍼니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라. 주변에 이런 회사가 반드시 존재한다. 절대로 부족한 법이 없다. 이런 주식을 장기 보유해서 돈을 벌라. 공식 3. 아무리 슈퍼스톡이라도 PSR이 3에서 6으로 올라가면 매도하라. 많은 위험을 떠안기 싫다면 3.0에 팔라. 좀 더 위험을 떠안고자 한다면 즉 과도한 낙관론이 계속 주가를 밀어올리기를 희망한다면 육정 0을 바라보며 기다리라. 더 높은 숫자를 기다리는 건 도박이다. PSR이 높은 회사는 월스트리트에서 이미 크게 기대하고 있는 회사다. 우량한데도 PSR이 낮은 회사는 투자업계에서 이미 실망했고 지나치게 의심하는 회사다. 연구기간 전체에 걸쳐서 몇 가지 사항들은 변함이 없었다. 대기업들은 소기업보다 PSR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기대 이상의 호실적은 PSR이 1미만으로 시작한 주식에서 많이 나왔다. 대부분의 실망스러운 결과는 PSR이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직후 실적이 부진해진 주식에서 나왔다.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이 회사의 PSR은 규모가 비슷했던 다른 회사들이 최고 PSR 이상은 넘을 수 없다고 기대해야 한다. 이것이 이 연구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다.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서 PSR이 있고 최고점을 예측하라는 얘기입니다. 높으면 위험하다. PSR이 높으면 위험하다. 이제 우리는 회사가 성장을 거듭해서 거대 기업이 되면 PSR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회사가 성장해서 매출액이 10억 달러를 넘으면 PSR은 대개 1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운명을 벗어나는 회사는 거의 없다. 설사 이런 운명을 벗어나더라도 이 회사의 PSR은 그다지 높지 않다. PSR은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작아지므로 PSR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큰 회사는 즉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 중 PSR이 유난히 높은 회사라면 주가가 취약하며 상승 잠재력도 빈약하다. 그래서 처음에 감수에도 얘기했듯이 PSR의 수치를 절대로 맹신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표의 절대성이 현재는 많이 무너진 상태고요. 유동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성장성에 주는 프리미엄이 커짐으로써 성장 주식들이 PSR에 상당히 크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PSR을 적용하려면 한 종목 내에 그 PSR의 수치가 어떻게 변했느냐를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시가총회 큰 주식들의 PSR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2020년 말 기준으로 애플은 8.59, MS는 12.93, 아마존은 4.31, 페이스북은 11.25, 구글은 9.97이었습니다. 즉 최근에는 한 10에서 한 13 사이에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계속 행보를 많이 했는데 아마존이 확실히 PSR이 되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PSR만으로 부족할 땐 PRR로 보완하라고 하는데요. 슈퍼스톡을 낚고자 한다면 평가 과정에 여러 낚시줄을 도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싼 슈퍼컴퍼니가 아니라 슈퍼스톡을 낚는 데 도움이 된다. PRR을 사용하면 PSR에만 의존할 때 나타나는 맹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기술회사들은 슈퍼컴퍼니 모집단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PRR은 슈퍼스톡 분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PRR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수방지에 도움이 된다. PSR 기준으로는 싸지만 실제로는 슈퍼컴퍼니가 아닌 회사를 속아낼 수 있다. PSR 기준으로는 비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싼 슈퍼컴퍼니를 찾아낼 수 있다. PRR은 PSR만큼 강력하진 않다. 그래도 PSR의 오도를 방지하는 값진 크로스체크 수단이다. PRR은 회사의 시가총액을 지난 12개월의 연구개발비로 나누어 산출한 값이다. PRR은 주가와 회사 연구예산 사이 단순한 산술적 관계를 나타낸다. 연구의 생산성이나 산출량이 아니라 단지 연구예산과의 관계라는 점에 주의하라. 그래서 슈퍼스톡을 발굴하는 PRR 두 가지 공식을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PRR을 사용하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슈퍼스톡을 매수하려면 다음 공식들을 숙고하라. 공식 1. PRR이 15가 넘는 슈퍼컴퍼니는 절대 사지 말라.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슈퍼컴퍼니들이 많이 있다. 공식 2. PRR이 5에서 10인 슈퍼컴퍼니를 찾아라. PRR이 5보다 훨씬 낮은 슈퍼컴퍼니는 찾기 어렵다. PRR이 이렇게 낮은 수준에 있었다면 다른 기업이 이미 인수했을 것이다. PRR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가치를 뜻한다. 대부분 연구의 성공은 단지 훌륭한 마케팅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구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매매 시점을 판단하는 공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PSR은 특정 시점의 특정 기업에 대해서 산출된다. PSR은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에 어울리는 개념이다. 매매 시점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특정 주식만을 주목하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다. PCO의 공식 1. 어떤 주식의 PSR이 충분히 낮으면 그 주식을 사라. 2. PSR이 충분히 낮은 주식을 찾지 못하면 사지 말라. 살 만큼 싼 종목이 보일 때가 매수 시점이다. 주가가 너무 높아서 PSR이 적정한 종목을 찾기 힘들 때는 시장이 너무 올랐으니 사지 말라. 적정한 PSR로 거래되는 주식을 많이 찾을 수 없다면 10중 8구 시장이 너무 오른 것이다. 좀 전에 미국의 시가총의 큰 종목들이 PSR이 10 이상이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이 고점인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분기 손실을 발표하는 회사들 중에서 투자 기회를 가려낸다. 슈퍼 컴퍼니를 발굴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PSR이 0.2, 0.1, 0.06 혹은 그 밑으로 낮게 거래되는 환상적인 소기업을 발견하기도 한다. 낮은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매출액이 1억 달러인 회사가 아마도 시가총액 600만 달러에 거래된다는 뜻이다. 매출액 2천만 달러 회사가 시가총액 200만 달러에 거래된다는 뜻이다. PSR 0.05에 팔리는 주식을 생각해보자. 몇 년 뒤 시장에서 이 주식을 예컨대 0.5처럼 중간 수준으로 다시 평가한다면 이 주식은 10배 상승하는 셈이다. 이 기간 회사의 매출액이 2배가 된다면 20배가 오른다는 뜻이다. 누군가 이 주식을 사들이고 시장에서 이 주식에 대해 열광하게 된다면 이익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저 PSR 주들 가운데서 엄청난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 미래에 비상할 초라한 종목을 발굴하는 소수의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평가된 종목에서 대박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3. 슈퍼스톡과 슈퍼컴퍼니입니다. 가격이 낮다고 무조건 슈퍼스톡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일시적 문제를 겪고 있지만 결국 이를 극복해내고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업의 주식이 바로 슈퍼스톡이다. 슈퍼스톡은 반드시 문제를 이겨내고 말 기업, 즉 슈퍼컴퍼니에서만 만들어진다. 슈퍼컴퍼니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슈퍼스톡을 낚아올리는 길이다.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슈퍼컴퍼니와 일반 기업을 정확히 골라내는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슈퍼스톡을 잡으려면 슈퍼컴퍼니를 찾아라. 슈퍼컴퍼니를 결정하는 사업의 내용들을 뜯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의 본 바탕을 이루는 펀더멘탈 요소를 분석해 정말로 월등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게 슈퍼스톡 투자의 초석이다. 슈퍼컴퍼니 주식을 적합한 가격에 매수했을 때라야 진정한 슈퍼스톡이 될 수 있다. 빈약한 기업 주식을 사서 주가가 2에서 3배 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참으로 위대한 기업이 아니라면 슈퍼스톡이 될 만큼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슈퍼컴퍼니는 자체 자금 조달로 즉 자기 자본으로 평균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성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기업이다. 물가가 오르면 슈퍼컴퍼니가 자기 자본으로 창출하는 성장률도 올라가야 한다. 슈퍼컴퍼니는 물가 상승률을 공제한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적어도 연봉리 15%로 성장해야 한다. 물가가 연 6% 오르면 슈퍼컴퍼니는 연봉리 21% 이상으로 성장해야 하고 물가가 연 15%로 급등할 경우에는 연봉리 30% 이상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때를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수만 개의 기업 가운데 슈퍼컴퍼니는 수백 개에 지나지 않는다. 슈퍼컴퍼니의 5가지 특징 이런 기업들은 독특한 특징 때문에 인지도가 높다. 기업 자체의 체력과 성장 능력만 봐야 한다. 혹시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에 금융계에서 그 기업을 형편없다고 생각할수록 더 좋다. 슈퍼컴퍼니는 사업의 본바탕에서부터 미래에 성장할 잠재력이 강건한 기업이어야 한다. 사업 내용에서부터 슈퍼컴퍼니로서 갖춰야 할 특징이 분명해야 한다. 슈퍼컴퍼니의 사업적 특징을 압축해보면 그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성장지향성 모든 선임 인력들의 성장에 대한 열망이 식을 줄 모르며 조직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욕구가 성장하는 시장으로 표출될 뿐 아니라 성장을 읽어내는 모든 피고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부터 뿜어져 나온다. 2. 탁월한 마케팅 시장의 성격에 생기는 변화를 넓은 시야에서 이해한다. 또 유능한 고객 상담 부서를 갖추고서 고객만큼이나 빨리 시장의 변화를 감지한다. 3. 일방적 경쟁 우위 기존 경쟁자들은 물론 앞으로 등장할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경쟁 우위에 서 있다. 보통 생산 단가가 가장 낮다든가 적어도 주력 제품군의 한 분야에서 독보적이거나 준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4. 창조적 인사관리 피고용자들이 인격적 대우와 공정한 승진 기회를 누리고 있다고 느낀다. 아울러 부하 직원들이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독려하고 금전적으로도 보상해주는 기업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5. 완벽한 재무관리 실적이 경영계획에서 벗어나도 신속하게 적응하는 재무관리 능력이 있다. 급변하는 경쟁 상황에 맞춰 재무관리를 계속 개선해 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슈퍼컴퍼니는 다른 기업들이 하는 관리 방식에 결코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슈퍼컴퍼니가 갖추어야 할 수많은 특징들이 더 있다. 즉, 높은 이익률이나 높은 시장 점유율, 양질의 경영관리, 선도적인 제품 이상, 고품질 이미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특징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특징들은 누구라도 슈퍼컴퍼니의 특징으로 꼽는 측면들이다. 그러나 슈퍼컴퍼니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위에 든 5가지 요소다. 예를 들어 매출 총 이익률과 세전 이익률, 순 이익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이런 기업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익은 결과다. 각 이익 지표들은 동일한 원인에서 나오는 것이고, 현실의 기본 요소로부터 나오는 결과다. 그 원인은 피고용자들과 경영진, 그리고 그들의 성장지향성이다. 달리 말하면 슈퍼컴퍼니는 고용인력만 보고도 빠른 매출 신장과 건실한 이익률이 확실히 달성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매출이 급신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 이렇게 슈퍼컴퍼니 5가지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써 슈퍼스톡스 책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뒤에는 그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많은 예들을 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 책을 구하셔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미국 성장주들이 처음에 상장됐을 때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 이 주식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가 되게 고민이었는데 PSR을 통해서 평가를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어떻게 하면 슈퍼컴퍼니 중에서도 슈퍼스톡을 구할 수 있는 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참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초보가 읽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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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